이 아침 함께 나눌 말씀은 10편 124편 말씀입니다. 10편 124편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0편 124편 말씀 10편에서 134편까지 총 15편에 이르는 성전술래시 중에 하나님과 동시에 여호와의 은혜를 회상하고 찬양하는 감사예배시입니다. 본문 표제에서 보시듯이 다윗이 쓴 본시에는 다윗 본인의 개인적 경험과 고백을 공동체 전체에 확대하여서 고백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시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전반부인 1절에서 5절은 여호와께서 위기 가운데 지켜주시지 않았더라면 어떠했을지에 대한 상황을 가정하는 방식을 취하며 그 감사를 표현하고 있으며 후반부인 6절에서 8절은 전반부의 그런 가상적 상황이 아닌 실제적인 하나님의 극적인 개입을 묘사함으로 현실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는 당시 길고 험난한 술래의 길을 걷는 술래자의 발걸음을 즐겁고 가볍게 하는 역할을 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인생이라는 술래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역시도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시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영적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 편이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에 거듭해서 시인은 여호와께서 우리 편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파란만장했던 인생의 순간들을 회상해 보았을 때 여호와께서 그의 편이 되어주시지 않냐 하셨더라면 어떠했을지 생각만 해도 아찔한 순간들이 다윗 본인에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눈앞을 스쳐 지나가서 등 뒤에 벽에 박혔던 사올이 던진 창날이라든지 간발의 차로 사올의 암살자들을 피해서 달아났던 일이라든지 살기 등등한 눈빛의 블레셋인들에게 주위에 둘러싸였었던 아기스의 궁정에서라든지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거듭도 제대로 못 걸치고 야반도주하는 때라든지 다윗은 그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이후에 본실을 낭송하면서 술래길을 걸었던 술래자들과 오늘날 우리 역시도 돌아보면 주님이 아니셨다면 아찔했을 순간들이 또한 얼마나 많습니까? 단 한 순간도 내버려 두심 없이 눈동자처럼 지켜주셨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사면에 내 편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도 위로부터 오시는 주님의 도우심 덕분에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이 아니었습니까? 참으로 여우와 하나님께서는 우리 편이시며 그냥 우리 편이 아니라 변함없이 신실하신 우리 편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우리 편이신 하나님을 다윗과 또 다윗이 지은 술래시를 낭송하면서 술래길을 걸었던 술래자들과 동일한 감동으로 우리 역시도 찬양하며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룡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주님을 믿기 전 소망이 없었던 우리의 삶을 기억해야 합니다. 4절과 5절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아니셨을 때를 가리킵니다. 주님을 믿기 전에 아무런 소망 없이 오늘 본문에서 물로 비유되는 흑암과 멸망의 세력이 우리 영혼을 잠식하면서 익사시키려고 했던 찰나의 순간들이 바로 그때입니다. 주님 믿기 전 주님께서 우리 편이 아니셨던 그때 우리는 멸망이 확정된 존재들이었습니다. 영과 육이 사망의 권세에 종로를 타면서 영혼이 고통과 신음 가운데 슬피 울면서 이를 갈 운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개입해 주셔서 우리를 그분의 언약 백성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의 편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사망과 멸망의 물에 잠기지 않도록 건져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건져주신 우리의 삶을 이전의 삶과 비교해 봤을 때 어떻게 오늘 본시를 쓴 다위처럼 찬송이 나오지 않을 수 있고 감격과 감사가 나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앞서 첫 번째로 위기의 순간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하지만 주님 알기 전, 만나기 전 흑암 속에 살던 암담했던 우리의 과거도 기억하면서 소망이 있는 오늘을 감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믿는 사람은 과거의 굴레에 예속되어서는 안되겠지만 그렇다고 또한 과거에 입은 은혜 또한 망각해서는 안됩니다. 받은 구원의 복을 떠올리면서 주신 날과 다가올 날들을 더욱더 주님을 위해 살겠다 다짐하며 서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사단의 획책도 무력화 시키실 수 있는 권능을 가지신 전능자시라는 것입니다. 7절은 우리에게 모두 찬송으로 익숙한 구절입니다.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나도다 사단의 홀무에서 새같이 다들 아시죠? 그런데 그 사단의 홀무에서 우리 영혼이 어떻게 벗어났습니까? 우리 능력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권능 덕분이었습니다. 사실 사냥꾼과 사냥감의 현실은 일방적으로 사냥감에게 불리합니다. 한두 번 유행은 몰라도 집요한 사냥꾼의 올물을 영원히 피한다는 것은 사냥감의 능력 밖의 일입니다. 새나 작은 동물들 뿐만이 아니라 제 아무리 사나운 맹수라 할지라도 일단 사냥꾼의 타겟이 되면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기에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올무에 걸리게 할지 수많은 다양한 방법을 알고 있는 대적이 바로 사단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어서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야 라고까지 탄식하기까지 한 것입니다. 이처럼 사단의 올무 앞에서 무력한 존재들인 우리들에게 천만다행히도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냥꾼의 올무를 끊으시고 자유케 해주시는 분 말입니다.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힘으로는 절대 안 걸릴 수 없고 일단 걸리면 우리 힘으로는 절대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사단의 올무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제거해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분 덕분에 그분 덕분에 본문 7절에 소망 없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서 구원의 광명을 경험한 사람들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셨다면 오늘도 우리는 결코 존재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의 변함없는 사랑과 보호 구원하심을 날마다 묵상하며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는 순례자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년들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는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고 윤망시키려는 사냥꾼의 올무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도저히 우리의 능력과 의지와 수단으로는 이 올무들을 피해나갈 방도가 없습니다. 저희는 너무나 공고한 자들이라 원하는 바를 하지 못하는 연약하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에게 한 소망이 있으니 바로 우리의 능력이시오 구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무에 걸린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저희로 하여금 이 소망을 굳게 붙잡고 오늘 한날도 강하고 담대하게 홍해바다를 내딛으며 호수가 범람하는 요단강가를 내딛는 믿음의 사람들로 저희를 삼아 주시옵소서 전능자 되시는 주님의 날마다 의뢰하고 의지함으로써 우리를 덮이려는 물 위를 걷는 기적같은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순례자 인생길을 걷는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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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